으 으 어 어 어 좀 무슨 일이야 다이 엄마라는 분 말이야 캐나다에 사시는 분? 아니 내가 길에서 만난 분 그 여자 아니랬잖아 하긴 다히도 아니랬고 당신도 아니라고 하고 둘 다 아니라고 하니 내가 잘못한 거긴 하네 뭘 쓸데없는 소릴 맨초처럼 자꾸 떠들어 대지? 내가 원래 좀 허당이잖아 눈치도 느리고 사람 잘 믿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보 같은 내가 사기 한 번 안 당하고 살아온 거 보면 용쾌 잘 살아온거네 나? 그럼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당신 미쳤어? 당신이 그러다 정신병자 소리 들어. 정신병자? 하긴 두 사람이 한 사람 정신병자 만드는 거야 일도 아니겠지. 한 사람 공격하면서 둘이 우겨대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세상이니까. 누가 두 사람이고 누가 한 사람인데? 글쎄. 누가 두 사람이고 누가 한 사람일까? 정돈한 소리 하지 말고. 지금은 장인원은 도와드리는 일에 집중하자 어? 아니 저 여자가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머리가 돌아버렸나? 진짜 왜 저렇게 나자가 빠졌어? 사장님 씨. 아 오셨어요? 어제 물어보신 얘기요. 네. 만나셨어요? 들어가서 얘기하죠. 네 그러자. 네. 같이 먹겠습니다. 뭉 stud 테크. Completely nodig? annie. 테크. 태 generated.